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지도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한 지역에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 앱을 제가 다시 실행시킬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길찾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출발점과 아래쪽은 도착하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출발지는 만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시려면 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현재 위치를 하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가 들어가고요 히스토리나 즐겨찾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력했던 그 지역들을 여기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출발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뒤로 백해서 다시 길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싹 지워요 그리고 저는 홍 홍 아이고 홍대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홍대가 아주 많은 홍대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지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라고 적혀있는 걸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도착지 또는 상세정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는 도착지로 사용하려고 검색한 거니까 이 도착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도착지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면 위쪽에 보시면 자동차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막 복잡하고 막 그렇죠? 그거는 여기 뭐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걸 다 끄면은 없어지죠 자 그럼 출발점이 여기고요 도착점이 여기인 겁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이고요 도착점은 홍익대학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는 경로를 좀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 말풍선 있죠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진입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택시 타고 갔을 경우에는 1,900원이 나오고 예상시간 23분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자동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위에 보면 대중교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위쪽에 보면 버스와 버스 더하기 지하철 탭이 있는데요 요거는 버스만 이용하는 경우고요 버스 더하기 지하철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면서 이동할 때 예 이동하고 싶을 때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버스만 이용해서 가고 싶을 때 가고 싶거든요 지금 그럼 버스를 선택하고요 요게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도보기를 눌러도 되지만 저는 상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경로를 이동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점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출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신사중학교 버스정류장이 나온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라는 뜻이죠 그 밑에 빨간색으로 그 밑에 보시면 간선버스 472번을 승차하고 10개 정류장을 거기서 버스를 타면 10개 정류장을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 1분 아니 58초 후에 2번째 도착 이렇게 써있는건 뭐냐면 54초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웨딩타운 버스정류장이라고 적혀있는건 웨딩타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지선버스 웨딩타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지선버스 7011번에 승차한 다음에 5개 정류장에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12분 후에 버스가 7011번 버스가 도착할거란 얘기구요 그 다음에 산진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하차한 다음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까지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도로 나가고 싶으면 백버튼을 누르셔도 되구요 요 위에 있는 지도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길찾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구요 자 여기 보면 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버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 주변정류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정류장을 검색해 주는 거에요 그 중에서 저는 신사중학교 신사중학교 요거를 터치해보면 자 신사중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신사중학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차하는 버스는 143번 240번 342번 뭐뭐뭐뭐가 있다 라고 나오구요 그리고 각각의 버스들은 언제 도착한다 라는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버스정류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터치하시면 로드 뷰 라고 하는게 뜹니다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이 예 자 지금 요게 그 버스정류장인데요 요렇게 움직여 보시면 버스정류장의 근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버스정류장을 찾아가기가 더 수월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백버튼을 눌러서 로드 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구요 자 백하구요 밑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 검색은 뭐냐면 버스정류장을 찾는 방법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은 어 그 버스정류장의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번호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예 쉽게 버스정류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고 쉽게 예를 들면 23101 이라고 하는 번호는 신사중학교 버스정류장의 고유한 식별 번호에요 검색하니까 정확하게 찾아주죠 요거를 이렇게 터치해보면 예 신사중학교 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버스정류장 그 사진을 지금 찾아봤는데요 강남역이라고 적혀있고 요렇게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바로 요기 있는 220102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가시면 어 이 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요기 있는 요 숫자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검색창에다 입력하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버스정류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스를 검색하는 법을 알아봤으니까요 요번에는 지하철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기 있는 지도버튼을 눌러서 지도화면으로 돌아가구요 저기 있는 지도버튼이 이쪽에 홈버튼 같은 역할이에요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하시면 지하철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요렇게 확대 요렇게 꼬집으면 축소되구요 요렇게 벌리면 확대되는거죠 요렇게 움직이면 원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구요 자 요기를 이렇게 더블클릭하면 그쪽이 확대가 됩니다 더블터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수역에서 출발하고 싶다 그럼 약수역을 터치하면 여기 약수역이 나오죠 약수역을 출발지로 설정하구요 그리고 아무나 아무데나 한번 가볼까요 가산 디지털 단지를 요렇게 터치를 하면 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나오죠 요거를 도착으로 하면 얘가 그 다음 지도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상세 경로라고 있죠 요거를 터치하면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환승해서 가면 된다 라는게 나오죠 약수역 사무선에서 타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종로 삼가역에서 갈아타서 어 가산 디지털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총 소요일 시간은 39분이고 총 16개역에 환승 1회를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결과를 지우려면 요렇게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되구요 자 요렇게 이제 다음 안에서 지도를 찾을 땐 요렇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구요 아니면 아싸리 그 바깥쪽에 홈 화면을 보시면 어 전용 아이콘이 있습니다 또 여기 다음 지하철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지하철 서비스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